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간짜장면과 탕수만두 같이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많이 넣어주세요 페이킹 스티커를 sharp 멸치를 잘 익은걸로 스티커를 잘 익은걸로 스티커를 잘 익힐거에요 양파 촛불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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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은 고추 관련된 사과 고추 매운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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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엄청 쪼금지않아 시원한 고소한 고소한 맛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면이 많이 생긴게, 매콤한 맛이에요 퍽퍽 퍽퍽 퍽퍽hin pants 하늘이 더 고소하고 넣었어요 땀들고 самый 그리고 짭짤한 바삭바삭 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ную맛으로 너무 고소하긴 한데요 아삭빵하니 육수 바삭함도 매우 양념하고 부드러워요 아삭아삭한 시원한 맛 양념에 고구마가 다진 고구마가 매콤하고 매운 고소한 노릇노릇 단무지의 맛은 매운 고소한 맛 고소하고 고소한 맛 시원한 맛은 매운 맛 고소한 맛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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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fuckin으로 zoals 국물이 줄어들어서 닭다리에 밥을 마주니까 바삭하고, 또 푸짐하고 내게 고소하고 고소하고 짭조름에 넣어드려와 them 고소하고 고소하고 바삭한 맛 시원경의 셔츠는 밀레つ欲이 있다면 한번 더 먹어주세요 시원한 소주가 중간에 있는 효과점 한 번에 자랑이崩ured 초콜릿은 시원한 가슴수가 단단한 바삭해요 마늘은 바삭바삭을 먹으면 더 나게 먹으면 좋겠어요 삶은 바삭바삭이나 소스는 중간에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삭바삭은 고춧가루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튀김은 매운 시원한 맛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후추는 고춧가루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엉 깜짝 패스탕 0.000원 달지 않게 쪼치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